안녕하세요 크로아트입니다. 오늘도 쉽게 할 수 있는 아트 기초 트레이닝 제2강 밝음과 어둠에 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크로아트에서 진행하는 강의는 기초이기 때문에 천천히 초보자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1강에서는 선긋기 연습을 했고요. 2강은 명암에 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밝음과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화면 보시면 종이에 1단계부터 여러 단계로 화이트부터 블랙까지 기본적인 단계가 주어졌는데요. 물체는 흑백이 있는 것도 있고 컬러가 있는 물체도 있죠. 네 그 중에서 연필로 드로잉 할 때랑 컬러가 있는 드로잉 할 때 컬러가 있는 색연필 같은 걸로 드로잉 할 때를 예시로 들어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좌측에 단계별로 화면 보이시죠? 제가 먼저 드로잉을 한번 해볼텐데요. 저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좌측에 고정을 시키고 선을 긋는 편이에요. 많이 삐져나오기 때문에 손을 쓰는 버릇이 생겨서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종이를 대고 하셔도 좋고 그냥 선을 잘 그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계는 선의 반복과 선을 연하게 여러 번 그으시면 좀 더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손을 좀 더 세게 눌러서 쓰시면 좀 더 어두워지겠죠? 그것은 자신의 자유고요. 어떤 방식이든지 촘촘하고 깔끔한 선을 이용해서 단계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연필로 만드는 단계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은 4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죠? 단계는 좌측에 있는 대로 꼭 단계의 개수를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아주 제일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둡게 눌러서 나타낼 수 있는 어둠을 표현해주시고 그 단계는 손에 익숙해지는 대로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선 연습과 터치가 동시에 연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선 연습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 부분을 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블랙 부분은 최대한 연필을 눕혀서 찐하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연습할 때 연필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계신 어떤 재료로도 다 상관이 없고요. 콘테나 아니면 파스텔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완성이 됐죠? 만약에 단계를 다 만들고 나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보완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린 것 같은 경우는 위쪽 부분에 한 톤이 더 밝은 컬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위로 조금 빼주었어요. 연필로 만든 단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최대한 간격을 비슷하게 해서 꼼꼼하게 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문서를 보시고요. 이번에는 색연필로도 명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색연필 중에서 레드와 브라운 컬러로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드 그리고 브라운 그림을 그릴 때 블랙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연습을 하시면 좀 더 재미있을 거예요. 연습이라는 게 질화할 수 있잖아요. 자, 레드 컬러 시작합니다. 색연필이 연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기호에 맞게 단계를 좀 줄여서 단계가 확실히 보일 수 있도록 연습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색연필은 일반 시중에서 쉽게 사실 수 있는 색연필이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계는 아주 진하게 온 힘을 써서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린 다음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좀 채워주시고요. 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번엔 브라운 진행하겠습니다. 브라운드 마찬가지로 레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들어오는 컬러는 좀 더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진하게 단계는 본인이 만드시고 싶은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브라운도 컬러가 만들어졌죠? 레드의 단계, 브라운의 단계입니다. 빛과 가까이 있는 부분은 밝고 빛과 멀리 있는 부분은 어둡겠죠? 명암 강의에서 포인트는 색의 단계를 내준다는 겁니다. 흑백과 컬러가 있겠죠? 색의 단계는 빛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구 라고 했을 때 빛을 받는 부분에서부터 점점점점 어두워졌다가 마지막에는 살짝 밝아지는 구도가 되는 것이 구의 명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의 같은 경우에는 빛이 비춰지는 부분에서 앞면, 윗면, 옆면 이렇게 단계별로 컬러가 나오겠죠? 그리고 빛이 살짝 위로 비춰지느냐 앞으로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명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단계의 강의도 기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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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ct 고 수고하셨습니다. situations